개인 방송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수근 채널. 기자 같은 톤으로 시작하지만 제가 마이크를 처음 잡았습니다. 수근 형이 하락을 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이수근 채널의 이수근 채널을 소개합니다. 박수. 박수. EM 마스터 팀. 엄청난 아우라를 자랑해서 저희는 오늘 싸우러 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함께 멋진 경기를 펼치러 오신 크림 축구회를 소개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수근 씨가 진행합니다. 쿨단치 많이 들어오겠는데? 네, 참여해주세요. 이수근 채널에 참여해주세요. 오늘 의미 있게 멀리 대전에서 오셨는데 주말이라서 올라오시는 게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림 축구 팀은 어떤 팀인지 간단하게. 저희 크림 축구회는 대전 도시공사에서 관광명원들 하고 있는 저희 사원들이 주축이 돼서. 아, 선생님들 직접. 동호회의 축구팀입니다. 약간 좀 헬스 트레이너. 네, 네. 김구라 씨. 맞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족구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배구 선수들을 데리고 왔어. 우리 이킥아. 야, 이리 서기 봐봐. 그냥 근육이 너도 못 쓸 게 아니야.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됐네. 대한민국의 곳곳에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난 경기 우리 꽁병지TV 그리고 지난 제약회사 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족구에는 패가 없거든요. 무패예요. 무패 이승입니다. 오늘 그래서 멀리서 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좋은 영상 만들어서 평생을 간직할 수 있는. 좀 추억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오늘 그 영상에. 꼭 뭐 이렇게 좋은 일이나 뭐. 어떻게. 뱃속의 애기가. 뱃속의 애기가. 아, 태명이 어떻게 되죠? 수박이. 수박이. 수박이에게 이제. 사랑하는 수박이에게 영상 편집 부탁드립니다. 수박아. 울라 그래. 사랑합니다. 야. 그게 뭐야. 죄송한데. 그게 뭐야. 죄송한데 수박이한테 영상 편집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저런 영상 편집 어떠세요? 야, 저거 뭐야? 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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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어, 야. 폭격적으로 크림에프 씨와 함께. 오늘도 패배업 3승을 달릴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저희의 전승이, 연승이 끊어질지. 네. 기대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채널. 에라이 씨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좋아. 자, 제가 게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선수가 안축창이를 어느 정도 구사할지. 안축창이란 말이 전문용어예요? 야, 야,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넘겨놓으면 돼. 어, 만만. 소비가 너무 짱짱하시는데. 짱짱해요, 진짜. 짱짱해요, 진짜. 제가 봤는데. 제가 봤습니다. 인.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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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나의 상상하는 작전 아니겠습니까? 첫 반에 조금 이렇게 밀리는 척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이승 채널이 지금까지 조금 무패잖아요. 2전 2승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 해설지들 입을 좀 다 닳아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한테 달린 건가요? 네, 네, 네. 통화받아요. 후라 씨가 한때 맞았어야 재미있는데. 이 선경사 벗겨졌어요. 예, 예, 예. 안타깝습니다. 그림 하나 나올 뻔했네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좋아지. 다음에 찾아가서 맞아서 커피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헐랭이죠? 헐랭이죠? 공기에서 3마로 찼습니다. 5점 잡아가지고. 멀리서 오셨잖아. 멀리서 오셨잖아. 반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엄청납니다. 예, 예. 바깥 경기장도 있고요. 그물 쳐 있어서 UFC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반중이 엄청 많네요. 그런데 4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또요? 추세훈 씨 여태까지 경기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어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저희가 한 번에 패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네, 네. 좋아, 좋아. 안축차기를 제대로 구사할 줄 아시는 분이 왔어요. 안축차기요? 해설 좀 해 주세요. 오늘 점수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선수. 이게 안축차기죠? 저 선수. 이게 안축차기죠? 네, 날카로워요. 아, 잘 받았어요. 이거 넘겨야 됩니다. 연석구. 연석이가 이거 넘기거든요. 연석이 잘 넘겨. 뭐야, 이게? 야, 대겸아 괜찮니? 제가 아까 김그나 씨 한 대 맞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벌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스쿼 어떻게 됩니까? 6대0입니다. 되게 무미건조하게 6대0입니다. 6대 이제 저희는. 자, 어디가 6이고 어디가 0인지 이런 거 얘기해 주셔야죠. 얘네가 6이고요, 우리가 0이요. 아, 지금 보니까. 자, 이승훈 선수가. 그렇지요. 이거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까? 네, 제가 봤어요. 자, B. 나갔습니까? 네, 제가 봤어요. 자, B. 자, 이승훈 씨. 투타치. 제가 봤습니다. 7대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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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스코어입니다. 7대0인데요. 와, 2도. 7대0인데요. 와, 2도.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면서 넘겼지만 닫아냅니다. 와, 근데 제가 봤을 때 크림 축구회가 정말 연습도 많이 맞춰봤고. 네, 경기 진짜 깔끔하게 하네요. 정말 깔끔합니다. 자, 이제 가면 돼, 가면 돼. 아, 가면 돼. 아, 나갔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순간. 8대0. 지금 저기 상대 팀이 슬슬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이야,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디스코 채널이 1점을 냈습니다. 심지어 타는 마지막 점수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왜? 됐잖아, 1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 2점.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어요. 올라갔습니다. 분위기 올라갔습니다. 분위기 올라갔어요. 분위기 올라가고 있어요. 둘이 이거 합의 너무 좋다. 저장되는 게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아니, 심해졌다. 어쩌봐. 어쩌봐. 야, 왜 그래? 상금처럼. 우와, 이런 게 너무 좋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지. 잡아야 되는. 부대입니다. 지금 목이셔서요. 소리를 더 질러야 되는데. 목이시면 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요, 뭐 캔디 먹으면 되죠. 오우, 좋아. 그쪽이다. 됐어. 이게, 이게 해전이 먹입니다.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아, 역시.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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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이게? 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크라스. 야, 석아. 이거는 너무 심형래야. 아니, 여기 경기에서 분량이 너무 안 나오니까. 아, 여기서 좀 뽑아야 돼요. 저희가 2대 맞았죠, 지금. 아, 이제 1, 3살인가요? 1, 3살인가요? 켰어, 켰어. 금방 가. 파이팅, 파이팅, 점수. 저희가 지금 뭐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소수 안정적이죠? 이수근 이런 거 놓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놓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크린 축구에도 상당한 실력입니다. 넘어왔어, 그냥 넘어왔어, 그냥. 넘어왔어, 그냥. 굉장히 고급 기술 아닙니까? 원바운드 바로 안축차기. 100으로 치면 100어택과 같은. 약간 천문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크린 축구의 이 팀이 저희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저희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이수근 씨가 약간 보니까 좀 하니까 약간 당황한 면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 저희가 지금 베스트 멤버가 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근하 선수, 윤환석 선수가 아직 경기장에 안 나갔다는 거. 그렇지. 좋습니다. 코스 좋았다, 이수근. 좋습니다. 이수근 실력에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저희가. 약간 당황했어요. 다시 백어택. 다시 백어택. 저 기술은 뭐죠? 백어택. 처음 보는 기술이에요.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돌아버린다, 공이 이렇게. 욕심내지 말아야지.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지금 노타치래요. 안 닿았어. 네. 점수 얘기해 주세요. 11대 6입니다. 11대 6. 네. 예상하겠습니다. 수현이 따라잡을 수 있는 스쿼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실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켜졌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경기 있잖아요. 그렇지. 제약해서 팀. 저희가 왔구나, 이제. 네네네. 저희가 11대 4까지 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경기를. 이수근 선수가. 이수근. 발할 때 득점합니다. 이수근 발끝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근 무시무시한 선수거든요. 바로 가는 거 보고.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여기 발만 안 열리면 돼요. 수비가. 12대 7. 이수근 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이수근 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이수근 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나간다, 나가. 몇 점씩 하는 거예요? 아유, 수비가 뭐. 수비 장난 아니네. 우와, 이 기술. 아니, 정기술. 정기술 뭐예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죽어보니까. 네. 니네들 다량의 경험을 보유한 것 같아요. 엄청난 네가. 우리 이틀트 파이팅해야 돼. 우리 이틀트 파이팅해야 돼. 너무 잘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15대 차. 1세트는 크림치즈. 저희가 충분히 탐색전이 끝났거든요. 우리 시대 형, 그 해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쳤어요. 우리. 가시죠, 파이팅. 아까 그래. 저희도 파이팅. 세트 바꿔서. 예, 예. 우리 너무. 분위기가 너무. 우리가. 1세트를 지더라고. 왜 그러는 거지? 좋습니다. 유남석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좋다, 이게 좋다. 지금. 좋습니다. 크림 축구에 멤버가 대퇴 대법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선치 득점을 저희가 가져갑니다. 점수 좀 써주세요, 구라 씨. 제가 정신 놓고 있었네요. 좋습니다. 선수. 이 선수 뭐죠? 이 선수 뭐죠? 이 선수 뭐죠? 이 선수 이상한 기계입니다. 발레, 발레. 듬치가 어마어마한 선수가 지금 앞장 서 있습니다. 저는 무슨 럭비한 줄 알았어요. 왼쪽, 왼쪽 오케이. 이 선수입니다. 누구야, 누구? 뺏겼습니다. 역시 짬밥에는 안 되죠. 습기가 공격을 하고 저기는 그러네요. 좋습니다. 이수근. 저게 바로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폭탄 돌리기. 저 선수가 넘어졌는데 경기장이 좀 울렸어요. 그렇죠. 경기장이 살짝 훌륭한 데 묵직함이 있네요. 그렇죠. 유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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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성 불쌍한 척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딴 점수인데, 이 자식이. 차측을 하더라고요. 3대1입니다. 저희가 앞서가고 있어요. 스카이섬. 많이 알아요. 이수근 선수. 좋은데. 다 왔어, 다 왔어. 잘 내밀었습니다. 자,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좋습니다. 뒤에 수미야 씨 형. 수미야 씨 형. 유남성. 유남성. 대단합니다. 이야, 유남성 보셨습니까, 여러분? 유남성의 풀이. 빈 공간. 아니, 저 공간을 어떻게 본 거예요? 조라 씨, 저 공간 보였어요? 못 봤어요. 나 한 번 보였요? 네. 이수근이 눈이 내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단한 공간을 봤습니다, 이수근. 바로바로. 5대1로 앞서가고 있고요. 살짝 불안한 토스하지만 넘겨냅니다. 저희 리시브 올렸고요. 토스만 잘 올려주면 이수근이 공격을 만해 봅니다. 좋습니다. 이거입니다, 이수근. 이거예요. 돌아갑니다. 공격. 와, 이야, 이야. 조선수. 이거는 말이죠. 공격이 아니라 그냥 승질을 낸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냥 승질 낸 거예요, 승질. 우리가 이걸 많이 읽거든. 그렇죠. 승질이 난 공격인데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더브 안정적이죠. 토스 좋았고. 이수근 잘 넘겼습니다. 헤딩으로 바투넨크요. 조선수 또 왔어요. 나갔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나갔습니다. 이제 화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화를 너무 빨리 올려놓은 거 봐. 아닙니다. 딱 보면 나간다. 조선수, 화 많이 났어요, 오늘. 오, 헤딩까지. 김치들이 상당히 좋아서 이런저런 공격들이 가능합니다. 넘어갔어요. 좋은 공격입니다. 넘어갔습니다. 아차 선수 오늘 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백적을 했죠. 백적을 했죠. 자, 머리로. 유남석 안정적이게 올려주고요. 이수근. 머리로, 머리로, 머리로. 안정적이게 넘겼습니다. 헤딩.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7대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팀이 이런 팀이거든요. 네네네. 해전, 해전, 해전. 좋다, 이수근. 이수근 존입니다. 이수근 존. 이야. 이수근 존. 이야. 나이스. 우와. 8대2. 오케이. 허팝이 선수 교체를 하고 있죠. 선수 교체. 어? 저 선수가 들어갔어요. 저희 희망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팬이었는데. 아깝습니다.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과연 반전 매력이. 교체된 분. 교체된 분. 살짝 넘기는 공격. 이수근, 이수근. 한 점 더. 이수근, 이수근. 한 점 더. 이수근. 좋습니다. 잘 받아냈고요. 코스. 좋습니다. 역시나 반전은 없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저쪽에 계신 분들이 저희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존재합니다. 족구를 많이 안 해봤는데. 하지만 그 축구 베이스에서 족구 실력들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듀겨, 듀겨. 이번 공격. 들어옵니다. 들어왔고요. 이수근 선수가 가볍게 넘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그래야죠. 좋습니다. 2대3. 이수근 선수가 말이죠. 전형적인 군대 축구라고 하고 있어요. 군대. 발바닥으로. 아니요. 괜찮지, 괜찮지? 안 닿았어야 됐어. 합선에서 아주 안정적인 이수근. 많이 들어갔어요. 4점이 조금 높았죠. 안정적인 유남서. 몸을 날렸습니다. 분량 확보인가요? 충분히 나왔는데요. 몸을 날렸습니다. 분량 확보인가요? 분량 아까 충분히 나왔는데요. 굳이 헤딩을 하지 않아서 했는데. 조심이 좀 있었죠. 서로 자유 좋게 분량을 확보했어요. 다리 안 올라가. 우리도 남석이 일부러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유남섭 좋습니다. 토스 올려주면 이수근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야, 그대로. 야, 좋습니다. 따냈습니다. 11대5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좋다. 좋다, 이거. 좋은 서브예요. 야, 에이스다. 준비해. 에이스입니다. 저희 도와주는 팀은 저희한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에이스. 우리 팀의 에이스. 우리 팀의 에이스. 머리. 이수근 선수. 이수근 선수. 선수. 좋은 타점입니다. 이야.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근 선수의 표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 안 물고. 아니, 뭐냐. 이수근 선수가 통풍이 좀 있잖아요. 그것도 상관없어. 이를 안 물고 그냥. 12대5입니다, 12대5. 이수근 선수가 방심했습니다. 서브.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소수입니다.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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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엄청난 공격이다. 이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를 보면 공 돌리기 내년에 남아. 아니, 저를 보면 공 돌리기 내년에 남아. 570도. 이쪽에서. 180도로 또 받고. 지질세를. 왜 그래? 예우근 나와서 키우면 돼. 이겼어, 먹었어. 또 먹었다고. 왜? 또 먹었어. 매치 포인트 대 6입니다. 매치야, 매치. 하나, 둘, 셋. 좋아. 사실 유튜브 용어로 썸네일 각을 뽑았다고 그러죠. 썸네일 각. 확실히 전문 가락하니까. 저 선수는 제가 보니까 공격을 저렇게밖에 못한다. 아니, 이수근. 제 감동이에요. 이수근 제 감동입니다. 이수근 제 감동입니다. 제 감동입니다. 이수근 제 감동입니다. 개인 유튜버 같습니다. 저 사람 개인 유튜버 같아요. 이수근 제 감동입니다. 이런 분을 저희가 좋아해요. 이수근 제 감동에서 굉장히 탐내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21점이에요. 마지막 세트인데. 6으로 이 쿼터를 저희가. 자, 쫄깃쫄깃합니다. 쫄깃쫄깃합니다. 왜? 왜? 자, 이수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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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감사합니다.